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불멸의 전략, NCAB 전략을 설명해 드렸죠. 한마디로 청산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은 그런 주식을 사는 전략이었는데요. 사실 금융계 EAT처럼 있으면 안되는 그런 주식이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활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이름이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라는 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거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략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그 전략에 따라서 주식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도대체 제가 추천한 그 전략들이 제대로 되었나 그거를 볼 겁니다. 그럼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또 변명을 하겠죠. 아이고 또 떨어졌네. 아하하 여러분 또 깨졌습니다. 네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일단 이걸로 이제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따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어디서 또 가져오는가? 당연히 또 퀀트킹이겠죠. 아직까지도 퀀트킹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저기 링크를 적어드렸습니다. 저기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우 훌륭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 가보니까 1월 18일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잽싸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사실 뭘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분명히 뭐 주식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가족까지 있으신데 말레이시아로 이미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를 가셨다는 거는 일단 뭐 금전적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동남아로 이미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퀀트킹의 동상을 제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금 한국에 세워야 될지 말레이시아에 세워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예 그냥 개그였고요. 안 웃기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NCAB 전략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그레이엄 블레이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레이엄은 NCAB 전략을 만든 그 그레이엄입니다. 그 워렌 버프트 선생이죠. 그리고 블레이크라는 양반은 누구냐 하면은 그 NCAB를 사실 별로 그렇게 인기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래도 한 4, 5년 전에 그 NCAB 전략을 추천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분의 글이 좀 뜸하네요. 확실한 거는 그분이 그때 쓴 글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당연히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를 열심히 읽었고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이크는 이제 그레이엄이 살만한 NCAB 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룰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직접적으로 책에 NCAB 주식을 살 때 이런 거 유념하라 하고 추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짬뽕한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이제 룰이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룰은 블레이크가 중국 기업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죠. 왜냐하면은 심지어 미국애를 또 중국 회계는 엉터리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회계상으로 좋아 보여도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저도 늘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이 주식시장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웃기는 거는 블레이크는 첫 번째 룰로 이거를 딱 도입합니다.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산가치 나누기 시가총액 비율이 높으면 굿. 그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보다 청산가치가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기업이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세 번째 낮은 부채 비율. 저는 뭐 조금 있다가 할 때 100%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빼고 중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픽픽 쓰러지고 나가 자빠지고 파산하는 거를 맨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기업을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채 비율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도 여기 부채 비율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번째 벤저민 그레이엄은 책이 직접적으로 NCV 기업을 살 때 흑자 기업을 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청산 가치보다 식가적이 낮아도 얘가 이제 기수 적자를 대다가 망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레이엄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블레이크는 가격이 NCV보다 높았던 역사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영원히 저평가된 기업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역사상 한 번이라도 좀 튀어가지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가? 이거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PBI 0.8 정도면은 그 기업 그 식가총액의 NCV를 넘어가게 돼요. 거의 한 100% 확률로. 그래서 제가 PBI 0.8 정도를 그 크리테리아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발행이 없는 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기업이 적자 된다고 주식을 찍어가지고 시장에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없는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 이것도 벤저민 그레이엄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지표였습니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기업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거를 측정하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0% 이상 기업만 보겠습니다. 원래 벤저민 그레이엄은 200%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요. 참고로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 한마디로 유동 부채는 제가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 자산이 극의 1.5배 이상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1년 동안에 망할 가능성은 적겠죠. 넷 번째. 네. 뭐 소형주를 사라고 했는데 어차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소형주라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NCEV 기업을 살 때 대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이런 기업들을 주로 샀고요. 한마디로 저는 NCEV 전략 1을 따른 겁니다. NCEV 전략 2가 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출처는 16 벤저민 그레임 인스파일 룰 룰을 포 넷댓 인 베스팅 이라는 이제 이벤 블레이크가 쓴 글인데 제가 유튜브에 링크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 개밖에 안 나왔냐 하면은 그 룰 중에서 제가 이제 따르지 못하는 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주신 거 많이 보고 있다든지 안는지 이런 데이터는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찾을 수 있는 그 8개의 지표만 꺼내가지고 이 룰을 이 NCEV 전략 1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지금 뭐 퀀트킹에 가가지고 제가 데이터 다운받는 거 구경하실 수 있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이미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시트에 그레이 앤 블레이크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개를 이미 뽑아놨습니다. 어디서 뽑았느냐 그 이 퀀트킹 요 그 데이터에서 그 퀀트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뽑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심지어 퀀트킹에는 이 본사 국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짱깬이 아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이고요. 그리고 청산가치를 와 식가총의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퀀트킹이 만들어놨습니다. 부채 비율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흑자 기업을 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15년, 16년, 17년 그리고 18년 1에서 3분기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여기 위에 제목이 있으니까 요거를 따라가지고 요거를 퀀트킹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페이스를 하시면 되고요. 과거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고점 PBR을 최근 10년 동안에 얘 PBR가 0.8 이상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거고 주식을 발행했느냐 안 발행했느냐 그거는 F스코어 신주 발행 여부라는 데 보시면은 1위 발행을 안 했다는 거고 0위 발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동 비율도 이제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스크리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필터를 돌리고 자 그럼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청산 가치 비율이니까 그 요걸로 한번 소팅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넷넷 주식이라고 한 그 150%가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가지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야 맞네 한국에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31개 기업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통적인 그 청산 가치 비율을 맞추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50%라는 거는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1.5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전통적인데 저는 사실 1.5에서 커트나 하진 않고 보통 저는 1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백테스트 해본 결과 이 NCAV 청산 가치 비율이 100% 이상인 주식만 하더라도 복리 수익이 20% 이상이었고 그리고 여기 그 실전 실전 퀀트 투자 이 책에서도 이제 그 홍효찬 선생님이 백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청산 가치 비율 상위 5% 기업도 그 복리 수익이 22%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상위 5% 해드려면은 보통 이제 100%보다 조금 더 낮아도 이제 상위 5%에는 무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잔인하게 제가 필터를 이제 그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청산 가치 비율이 높은 놈의 1140% 자그만치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건데요. 자 이름이 뭡니까? China Great 아우 Fuck 짱깨입니다. 짱깨는 안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필터에서 자 영들을 지워버립니다. 안녕 1만 남깁니다. 자 China Great가 사라졌죠. 다행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청산 가치 비율이 이제 높은 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 부채 비율 요것도 이제 100% 이하라고 했죠. 부채 비율이 음 크면 안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100으로 누르고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15년 순이익 당연히 흑자야 되죠. 아니 이렇게 필터를 많이 넣는데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같이 보시죠. 살아남는가 안 살아남는가 15년 16년 17년 수익이 다 0 이상이었고요. 제가 여기 18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해가지고 합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저는 대인배니까 분기 실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참겠습니다. 아 강한국 대인배 그러나 이제 18년 그 1분기 3분기 합은 0을 넘어야겠죠. 적자 기업은 안 삽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고점 PBR가 0.8을 넘어야 되고요. 또 몇 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여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새로운 주식을 배털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남겨놓고요. 오케이 됐고 그리고 유동 비율도 150%가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150 넘고 그리고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일단 잠깐 좀 냅둬보시죠. 중형주가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니까 청산가침 비율이 150% 넘는 놈이 6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홀딩들도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홀딩스는 희귀하는 방법이 특수해가지고 여기 얘네들이 단순히 청산가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높은 건 아닙니다. 그거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략을 하는데 일단 홀딩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이 자식 두 개를 지워버린다고 하면은 그 이제 딱 4개가 남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0% 넘어가는 거 한마디로 청산가치가 그래도 시가총액 높은 기업이 총 몇 개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이 그래도 은근히 많습니다. 아 진짜 많네? 예. 지금 25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5개 기업이 이제 우리의 이제 필터를 전보로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채비율도 낮고 계속 흑자도 낮고 그리고 한번 이제 PBI가 0.8 이상 뛰어넘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이제 발행한 게 없고 유동 비율도 없고 한마디로 망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시가총액도 뭐 이제 낮은 편이다 이런 기업들이 25개나 있어요. 그 뭐 정의 이제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 이런 대형주 동원 개발 이딴 거 이제 나 투자 안해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 나머지는 뭐 다 천억 원절이 아닙니까? 천억 원절이 또는 천억 미만이고 예를 들면 남양유업 이것도 너무 커 도저히 못하겠다 뭐 하실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거는 취향입니다. 자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 하면 이 기업들을 마지막으로 퀀트킹해서 한번 찾아 봅니다. 여기 보면 종목현황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여기가 정말 기적적인 게 뭐냐면 자 여기 SJM이라는 커피 페이스를 해가지고 딱 넣으면 10년짜리 데이터가 기적적으로 따단따 뜹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죠? 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심히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요 차트입니다. 음 일단 그 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순간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게 시가총액이에요. 주가라는 거죠. 주가는 2013년부터 정말 신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파란 거 영업이익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 2015년부터 이것도 된통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음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은 NCAB 주식들은 원래 이렇게 그 뭐야 이익 트렌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ROE 같은 거를 보면은 음 그 이제 그래도 평상시에는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요즘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네 그리고 배당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슬쩍 보기는 합니다. 아 배당을 일단 죽이는 주네 이거는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 오케이 패스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5년 평균이 9%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대부분 그럭저럭 돈을 버는 건데 최근에만 좀 별로네 그래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오케이 패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가 패스라고 하겠죠. 자 동일 산업의 경우에는 보면은 네 여기는 오히려 더 양호해 보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집의 주주 순이익 16번에 보시면 집의 주주 순이익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좀 꼬꾸라지다가 16년부터 다시 잘 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한마디로 영업이익도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이제 적자가 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배당도 배당 DPS가 배당인데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ROE도 보면은 두 자릿수 달리다가 조금 부진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 패스 그 동원 개발 다음 거죠. 둘째 그 콘트킹은 얼마나 엑셀 도사이시길래 이런 엑셀을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클릭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보면은 손익 요약이 나오지 않나 투자 지표에다가 그 연간 손익계의 계산서도 있고 심지어 분기 기록도 여기 쫙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재무차트를 보면은 별의별 지표들의 10년 차트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정말 죽입니다. 이거.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동원 개발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자산과 그리고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몇 년 전부터 별로인데 영업이익 같은 거는 트렌드가 꽤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NCS 주식들은 영업이익 트렌드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얘는 심지어 돈도 꽤 잘 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배주주순이익이 6억 78억 178억 해가지고 천억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에요. ROE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이 왜 NCS 기업인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 못하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시가총액이 좀 높잖아 이거 좀 별로 아니냐 하는데 아 뭐 그래도 저는 일단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도 패스 동양 EMP를 한번 보시죠. 예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하구요.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애들이 좀 쏘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009년부터 16년까지 무난히 100억 이상을 계속 벌어왔는데 17년부터 망하기 시작을 하고 18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수익을 보면은 최근 4분기를 보면은 거의 흑자에 턱걸이한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취향 문제입니다. 배당도 계속 주고 있네요. 그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성의 112%라는 걸 보니까 순위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줬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퀘스천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청산가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양통상 카톡 보면은 아 이 카톡쟁이들 하하 동양 EMP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보면은 얘가 지금 ROE를 보면은 그래도 한때 돈을 꽤 잘 번 기업입니다. 최근 2년에만 좀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 좀 고민이 되네요. 삼양통상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음 네 일단 그리고 18년은 어때는가 18년에도 보면은 최근 4분기에 한 210억 정도를 벌었어요. 양호한 편이죠. 왜냐하면은 몇 년 전 말해도 100억도 못 벌은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ROE가 별로였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요. 배당도 보니까 계속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림당 음 얘도 지금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중이네요. 사실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그렇죠. ROE가 갑자기 다시 한 자릿수 들어가 다시 두 자릿수로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NCB 주식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주식시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조금 신기했던 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동자산이 2천억이고 그리고 이제 부채총액이 2천억이면은 아니 2천억에서 2천억을 빼면은 NCB 청산가치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왜 들어왔지 하는데 이제 여기 분기 자산을 보시면요 18분기 18년도 3분기에 갑자기 유동자산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똑같아요. 그래서 4천억에서 2천억을 빼니까 2천억이 남았다. 그래서 그 청산가치가 2천억 정도 되고 이제 그것이 시가총액인 1,400억바라 높다. 고로 얘는 NCB 주식이다. 하는 건데 저는 왜 갑자기 주식이 3분기에 유동자산이 급증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트 같은 데 가서 면밀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띠용 잘 모르겠음 이 들어갑니다. 신도리코를 보시죠. 저는 이제 패스가 10개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개 기업들이 이제 뭐 한 달 후쯤 어떻게 변했나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신도리코 얘 이놈은 보니까 얘도 지금 14년까지 작살났다가 그 다음에 꾸준히 수익이 올라가고 있고요. ROE를 보면은 뭐 그다지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도 ROE가 뭐 4% 정도 되는데 뭐 배당은 계속 줄인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봐주죠. 자 미창석유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문제가 되는 게 10년 동안 계속 영업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패턴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ROE도 심지어 20%가 넘었는데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 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아 이런 거는 정말 벤저민 그레이암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도대체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주식도 이걸 NCF 주식으로 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얘는 포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정말 고민이 되네요. 그 최근 분기는 어떻습니까? 분기 실적도 매우 별로네요. 아하 모르겠다. 싫어 대원산업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히려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고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시가총액은 안 따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두 자릿수를 넘어가지고 신나게 가고 있고요. 배당도 주고 있죠. 늘고 있네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패스가 몇 개 나왔네요. 6개 나왔네요. 자 그럼 블루컴 블루컴의 경우에는 자 보면은 17년에 30억을 번데 18년에 300억을 번다고 나오는데 어허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최근 4분기 이거 더해보면 지금 겨우 흑자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업인데 왜 18년 애널리스트들이 300억을 벌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뻥쟁이 기업이네요. 그죠? 투자 안 해. 너는 그냥 X 동화 엘텍 동화 엘텍 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땠는가 올해는 115 150 150억 정도 벌었으니까 16년보다는 좀 못했지만 17년보다는 좀 나은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ROE도 올해에도 한 두자리에서 나왔겠네요. 전반적으로 돈도 잘 벌고 10년동안 계속 무난히 벌고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대창단조 대창단조는 그 2012년에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영업일에 유지는 된다 이렇게 보이고 18년에는 110억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네요. 사실 14년부터 꾸준히 조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ROE가 거의 두 자릿수 될까 말까 하기도 하고 돈도 꽤 꾸준히 벌고 배당은 떨어지긴 하지만 주기는 하고 이 정도 받아주자. 방송이 이거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4, 5, 6, 7, 8 자 코메론 코메론도 영업이익이 대충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쵸 올해 최근 4분기에는 100억 정도 벌었고 4분기 어느 정도 벌어주면 그래도 100 몇십억 정도는 벌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추세가 계속 좀 올라가는 거 인 것 같고 ROE도 꽤 양호한 편입니다. 뭐 낮은 한 자리 높은 두 자리 이 정도 낮은 한 자리 높은 두 자리 정도 되니까요. 배당도 계속 꾸준히 주는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뭐 패스겠죠. 서원인택 서원인택은 왜 이렇게 14년 때 박살이 나는 것인가 18년은 어땠는가 아이고 18년에 지금 거의 적자가 났네요. 너는 꺼져. 자 그러면은 다음 놈은 누굽니까? 안 보이네.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은 얘도 뭐 조금 그 철강이 안 좋아가지고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뭐 160억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뭐 ROE도 그래도 무난한 편이고 돈을 벌긴 벌고 배장도 주고 됐지 뭐 패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10개 챔피언 주식을 뽑았습니다. SJN 동일산업 동원개발 삼양통상 신도리코 대원산업 동아엘리텍 대창단조 코메론 세아특수강 10개를 뽑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달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보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시죠. 제가 또 뭐라고 또 개소리를 하는지 자 어쨌든 이제 요 10개가 NCAB에서도 이제 그레이엄 그리고 블레이커의 룰을 통해서 뽑아낸 이제 그런 주식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오펜하이머와 칼라일이 만든 전략이에요. 얘네 둘이 이제 19번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오펜하이머는 1970년부터 83년 그리고 칼라일은 1984년부터 2008년에 NCAB 주식의 수익을 미국 시장에서 분석을 했어요. 얘네 둘이 근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 벤저미 그레이엄이 말한 것과 다르게 흑자 기업보다는 적자 기업이 수익이라 좋았다. 그리고 이제 배당하는 기업보다는 무배당 기업이 수익이라 좋았네라고 했고 그리고 둘이 유일하게 찬성하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전략을 읽어맞는 거는 청산 가치와 식자총액 비율이 높으면 좋다. 그러나 이제 상위 20%를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적자 기업과 무배당 기업을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NCAB 기업이 아니고 보통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은 적자 기업과 무배당 기업의 수익이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무조건 피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 아무리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멀쩡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적자 무배당 기업은 일단 멀쩡한 기업에서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어쨌든 그 이 오페나이와 카아라일의 전략이 수익이 사실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복리 20, 25%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주식을 뽑으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페나이와 카아라일 시트를 만들었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조금 더 적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적자 기업이었죠. 그래서 15년부터 18년 그 그 뭐야 순이익을 쫙 뽑아놨고요. 그 청산가치 시가총액 비율 요거는 그 전에도 본 적이 있으실 거고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안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필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청산가치 비율로 서팅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50% 넘는 기업이 31개니까 31개에서 5등분을 해서 최대 5등분 20%니까 6개를 빼면 되겠네요. 아 잘됐네요. 어차피 지금 그 6개 기업 중에서 그 에 6개 기업 중에서 4개가 짱개 기업입니다. 오케이 짱개 없으면 좋지.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적자 기업들을 찾는 건데 아무리 적자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그 이제 4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되는 그런 기업이 좋을까? 그런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음 뭐 에 올해와 작년만 적자한 기업으로 할까요? 음 뭐 그래보죠. 그러면 너희들은 필요 없고 자 17년에 순이익이 영웅보다 작고 음 그렇지 그리고 18년에 그 수익이 그 영웅보다 어? 죄송합니다. 아 크거나가 아니지 그 보다 자금이지 영웅보다 작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요. 얘네들을 벌써 이제 청산가치 비율로 소팅을 했는데 여기다 또 배당도 안 주는 기업이라고 했죠. 오케이 이제 그럼 이런 기업들이 남는데요. 그 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쓰레기 기업들은 한국에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FTENE라는 기업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만 계속 된통 적자가 나고 그리고 청산가치 비율이 100% 150%가 넘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국에서 이 어픈하이머 타일라이드 그 NCEV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 뭐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렇게 시뻘건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너 같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적자 기업이라 꺼리고 배당 안 줄일게 꺼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얘네들의 미래 수익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한마디로 적자 기업은 리스크는 높지만 하이디스크 하이리트원이다. 한마디로 이런 기업들을 눈을 딱 감고 사면은 그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판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저는 도저히 오픈하면 칼리아 전략 못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익이 좀 더 적다 하더라도 이 그레이언 블레이커 한마디로 좀 건전한 NCAB 기업을 사는 그런 전략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음 할 말이 남았나? 그 할 말은 별로 많이 안 남았네요. 일단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분명히 10개 기업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이런 놈들이 잘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걸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계량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 계량 투자라는 거 꾸준히 뭐 월 1% 2% 버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듀얼 모멘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때 또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